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 컴백, 라이브 벙커원 첫번째 아티스트, 권나모 8월 20일 오후 7시 춘장로 벙커원 예매는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믿는 것은 지식인 강원의 인문학적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원이 명리학을 한다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바로 그 강원의 명리학 강의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시키시길 뭡니까? 차 먹는가? 아, 명리학 싶구나 이렇게 좋아 공부해야 그러면 노후에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명리, 운명을 잃다 도서수 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내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민간인 정청래 국회의원되는 법 2016년 6월 3일 강연 박수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인사를 하면 김 총수한테 보냈던 박수의 3배 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아까 저쪽 뒤에서 괴성을 지르신 분 저분은 맥주 500 본인이 사서 드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오늘 세 번째 강좌는 국회의원 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을 내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듣다 보면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신청을 하면 과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외비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그거 어디 있어 인생 만사 다 팔자고 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은 따로 저한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는데 가칭 가제 국회의원 사용법에는 국회의원 되는 법 그리고 국회의원 활용법 그리고 국회의원 간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내용인데 오늘은 국회의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십시오. 국회의원 하면 되게 좋아요. 국회의원 되면 특권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부정적 의미의 국회의원 특권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원 하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이 좋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을 서서히 망하게 하려면 음악을 시키거나 미술을 시켜라. 집안을 갑자기 폭삭 망하게 시키려면 하려면 국회의원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면 집이 폭삭 망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럴까. 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법관 한 사람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똑 떨어진 사람 있죠. 마포과 배소. 그렇죠. 대법원에 속해 있는 대법관을 하게 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름만 써요. 그 변론서에 이름 자기 써주는 값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법관을 했던 전관예우 그럼 이름 하나씩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대법원 삼심을 할 때 어? 내 친구가 여기 변호사네.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지. 하고 뒤로 가있던 걸 빼서 앞으로 올리는데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억도 벌 수 있고 10억도 벌 수 있고 이번에 지금 홍준표 친척벌 되는 홍만표 보면 알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도 또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도 국회의원에 출마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좋길래 이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되기도 하고 똑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하면 세비는 약 연봉으로 1억 3천 정도예요. 그러면 대법관은 이름 세 번 써주면 1억 5천이잖아.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걸 하려면 계속 그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고 국회의원을 해. 장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나와요. 공무원 하면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죠. 제가 안행위에 있으면서 우리 담당이기도 했는데 보니까 매달 7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연금으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해가지고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을 많이 깎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을 더 주자 하는 게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잘 살려져 있지 않아요. 김병관 의원 이번에 됐잖아요. 재산이 얼마예요? 2,700억이야. 그런데 뭐 국회의원 하면 주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무슨 연예인들도 막 하잖아요. 국회의원. 하여튼 국회의원은 대통령 지냈던 사람 빼놓고는 다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도대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분 역시 두 분 5분 만에 바로 넘어가네. 이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좋은 건가? 국회의원 하면 좋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억을 번다. 그러면 4년이면 120억을 버는 거잖아요. 30억씩 1년에 버는 건 대법관 출신은 할 수 있어요. 근금 절약 검소하게 생활하면 1년에 30억 벌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범법을 넘나들면 하면 1년에 100억도 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최소 내가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대법관 변호사로서 120억을 포기하고 4년 내내 연봉을 받아봤자 5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죠. 120억을 포기하고 5억을 받아 월급으로 세비로 그런데도 하려고 그래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돈 100억을 날려도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거든요. 그 학원이 그때 한 100억 나갔어요. 교직원 100명 종합반 학생수 1500명 그거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쫄쫄이 타고 있어. 그런데도 또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 떨어졌는데도 왜 그럴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잘할 테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들으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특혜 받은 분들이야. 이것만 알고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것 같아. 입이 싸가지고 하지 마세요. 본인만 알으라고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남자친구랑 둘이 경선해야 될지도 몰라.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수 극소수 특혜 받은 엘리트 파워 엘리트 계층에 본인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300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대법관 했던 사람 국무총리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끼거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일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때 제수삼사 하면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3천명 4년이면 1만 2천명이에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4년간 사람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검사 1,500명 5분의 1 수준이에요. 판사 숫자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300명보다 훨씬 많아요. 자 행정부에 1급 실장을 한다. 그거는 행정고시를 봐서 30년간 근무를 했을 때 아주 빡세게 운이 좋은 사람만이 1급 실장을 합니다. 1급 실장 위에 차관 장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정고시 봐서 예를 들어 행정부에 들어갔다. 1급이 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300분의 1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고시를 봐서 죽도록 공부해서 1급 실장이 되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게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떨어져서 봐서 알아. 5일 전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민간인으로 돌아왔는데 왜? 여의도 국회에 가서 의원회관에서 앉아있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여의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2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항상 스포트라이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 그리고 목에는 기부수를 해. 그리고 참 살맛나. 왜? 어디를 가도 의원님 의원님 해. 그리고 반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요.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욕하고 했던 친구들이 야 청례 의원님 이렇게 돼. 반말을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형님들도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잖아요. 야 청례 막내 의원님 이렇게 돼. 국회의원은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났든 못났든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과서적 의미로 그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 정청래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청래예요.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에서 20만 명이 뽑아준 대표성 있는 대표 선수예요. 그 사람은 그 개인의 개인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로 존중받는 거거든요. 이처럼 5천만 국민 중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선택 이기 전에 300명 소수 특권이다. 그리고 이 소수 특권은 갖고 있는 권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다른 특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대통령 빼고 대통령도 면담 신청을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이기 전에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만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정당하고 맞는 거예요. 어찌 됐든 국회의원이 됐어요. 내가 지금 초선이야. 지금 손혜원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만나겠다. 그리고 면담 신청을 해요.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문화 관광 방송 이쪽에 상임위를 갖고 있다. 갑자기 이효리를 만나고 싶다. 그쪽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효리 씨가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 만나줍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문화관광위원회를 했어요. 문화관광위원회를 하면 문화부 문화재청 각종 문화예술단체 방송 이런 데를 소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민간이 돼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제가 전화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SM 이수만 사장 좀 봅시다. 봤어요. 그래서 가서 가서 뭐 했냐. 대한민국 음반시장에 대해서 개선점이 뭐냐. 그때 너무 고마워해. 의원님 제가 가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쭉 들었어요. 갔더니 옆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 쟤네는 뭐하는 애들이에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뜰 애들인데요. 동방신기라고 그럽니다. 그때 동방신기 애들이 연습하고 있었어. 거기 옆에서. 그런데 뜨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수만 사장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 무지하게 싫어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살짝 숨었어. 뭐냐면 무료다운을 방지하는 것을 법 한 줄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반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저작권이 보호가 돼야 다음 음반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들었을 때 4,500억 음반시장이 무료다운으로 1,500억 음반시장으로 3분의 1으로 전락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음반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음반사업을 못하게 생겼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배타적 전송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무료다운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배타적 전송권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일본 법을 그대로 벗겨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작곡가라든가 작사가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써먹고 그냥 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음반법에 한 줄만 넣어달라는 거야. 배타적 전송권 음원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음원에 관련된 작곡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게 돼 있어요. 무료다운을 못 받게 됐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성지순례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법은 국회의원도 낼 수 있지만 정부도 낼 수 있어요. 장관. 그래서 이것은 정부입법으로 해라. 그래서 정부가 그걸 낸 거야. 통과됐어요. 그래서 무료다운이 금지가 됐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돈 내고 다운받으라니까. 정청래 홈페이지가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어. 무나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폭격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막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화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랬지만 대한민국 음반시장을 위해서는 참 잘한 일이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했다니까 이럴 때 박수 쳐야 된다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문화예술 쪽에 일가를 이뤘던 분들을 제가 막 찾아갔어요. 전화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다 만나줘요.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당시 서울 문화재단 이사장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도 그때 만났고 그리고 여기 좀 수준이 있는지 봐야 되겠네. 오페라의 유령 알아요? 뮤지컬 미녀와 야수 모르죠? 드러만 봤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외국 작품인데 들어와서 공연하는 데까지 우리는 그냥 그런 게 들어오면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데까지 미리 선금을 줍니다. 50억이든 100억이든 주고 타이밍 딱 맞아서 히트를 치면 대박나서 돈을 버는 거고 그 시기가 아니었어. 예를 들어 메르스였어. 그 공연한 시기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레인지를 잘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설도윤 씨라고 그분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해. 나는 만나서 영광인데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 빼고 그리고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해외 출장 갈 때 해외 출장이 아니지 하여튼 외국이 나갈 때 2시 비행기야 2시 비행기 그럼 집에서 보통 몇 시에 나가요 10시에 나가죠. 공항에 11시까지는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 수속 받고 진붙이고 한참 기다리고 허리 아프고 고관절 이상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2시 비행기다 그러면 1시 반까지만 가면 돼요. 프리패스야. 그리고 인천공항 가잖아요. 오른쪽에 vip 주차장 있어. 쏙 들어가. 그럼 대기하고 있어 공항 직원이 그러면 원님 오셨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인사해 그럼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원님 차는 뭘로 드시겠습니까 하고서 미소를 지으면서 해 그 미소를 보면 차를 안 마셔도 되겠어 그런데 가오가 있지 역전 다방 김양커피로 갖다 주세요 믹스커피 딱 마셔 그러면 원님 시간 됐습니다. 딱 가잖아. 그러면 쫙 그냥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그 기원이 되면 애국 나갈 때 너무 편해. 이게 특권이라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시비를 많이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도 대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회의원이 여기 왔다 그러면 그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외국의 국회의원이 오면 우리가 정중하게 대해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외국에 나가면 그 정도 예우와 의전을 해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얄짤이 없더라고. 우리가 미국 국가만 한번 갔는데 주미 대사가 나왔어요. 그럼 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대사가 가서 우리한테 한번 또 폼을 잡으려고 내가 미국 대사인데 여기 한국의 국회의원인데 짐 붙일 때 잠깐 벤치에 가서 앉아있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 내가 미국 대사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그런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해외에 나갈 때 편하다. 여기까지 듣고 진짜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두 분 빼고 두 분 빼고 두 분 더 손 들었어요. 과외 받아야 되겠네. 일주일에 한 시간 반씩 두 번 50만 원 말 잘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할 만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요. 4급 두 명 4급 두 명 5급 두 명 6급 한 명 7급 8급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9급 그리고 인턴 직원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전국 동시선거가 있으면 두 배를 받아요. 3억을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5급 공무원을 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면 4급 보좌관이 되면 4급이 되는 거예요. 연봉은 8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다 보좌관들이 세팅이 됐는데 2, 3주 전에는요. 정청례처럼 국회의원 떨어진 보좌관들은 이력서 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4급을 공채합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하면 4급 보좌관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200명을 놓고 침 발라가면서 고르는 재미 참 쏠쏠해요. 이력서 다 보면서 200명 중에서 변호사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도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 옵니다. 재밌잖아 국회의원 딱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서류심사를 딱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보좌관이 너무 많으니까 보좌관이 미리 뽑힌 사이님도 가져오기도 해. 200명 너무 보기 힘드시죠. 제가 30명으로 추려왔습니다. 야 다 가져와 보는 거야. 야 경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야. 그걸 내 맘대로 고를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렇죠. 국회의원 더 하고 싶네. 저분. 너만 뽑는 거야. 이거 서류 탈락. 이거 좀 봐줄까. 일단 서류심사 합격 면접할 때 떨어뜨리고 이런 거야. 국회의원 권한이 많아요. 한 명만 그렇게 하나? 한 명 뽑기해서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9급 인턴 인턴도요. 제가 학력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인턴 딱 공부내잖아요. 제 첫 번째 인턴 비서가 영어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뽑았더니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 있잖아요. 휴학하고 1년간 인턴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여학생을 뽑았는데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 동시통역 할 정도야.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스탭으로 보좌진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이거. 국회의원은 이렇게 좋아요. 하기에. 또 좋은 거. 국회의원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관 막 혼내주잖아. 그렇잖아요. 장관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이거. 국무총리 잠깐 나오세요. 본회의 대정부지리 할 때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있잖아요. 낙마 있잖아요. 성한종 사건으로. 그때 내가 대정부지리 첫 타였어. 1타자. 1번 타자. 그때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국무총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한 발언은 설령 그것이 사실과 좀 다른 허위사실이라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의 잠깐의 실수예요. 그건 봐주는 거야. 왜. 국회의원의 입의 자유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면책특권이에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아까 이름이 미선이라고 그랬죠. 미선이를 착각해가지고 선미로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막 고발하면 되겠어요. 그건 애교로 봐줘야지. 그런데 걸면 걸리거든. 나는 미선인데 왜 선미로 얘기했냐. 나 진짜 자존심 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심리적 배상을 해라. 막 이래가지고 고발하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것 고발당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해놓은 게 면책특권이에요. 국회 회의하는 동안 했던 발언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옛날 군부독재 시절에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잡아갔어요. 어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신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합니다. 1986년도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대구에 있는 발언했다가 잡아갔어요. 감옥에 갔어. 국시가 뭐예요. 국수의 사투리 국가시책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잡아간 거야. 지금으로 치면 종북이라고 그렇게 잡아가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조선일부에서 그러면 막 잘한다고 박수치면 안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높은 사람들 막 혼내줘. 법무부 장관도 막 혼내. 경찰서장 그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 경찰청장 막 혼내는 거 봤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장관 막 혼내. 여러분 제가 이완국 국무총리 있잖아요. 대정부질문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혼내는지 신나잖아. 신나 안 신나. 높은 사람 막 혼내준다니까. 그게 국회의원이야. 하고 싶죠 이제. 그렇지. 국회의원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2부 강의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내가 다 가르쳐줘. 무료로. 이런 참 민간인 본 적 있어요? 없죠.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법을 가르쳐. 세상에 이런 강의는 없어.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을 혼내주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가문의 영광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받고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이야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동네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친구들 있잖아. 동네 아줌마들.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친구들이 할머니잖아요. 왔는데 와가지고 볼에다가 내 볼을 비벼. 볼에다가 볼을 비비면서 마을의관 앞에서 아이고 네 어머니가 이걸 보고 죽었어야 된다. 이 촌 꼴을 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은통하다 은통하다 하면서 있잖아. 고무신 있잖아. 벗어가지고 진짜 땅바닥에 치면서 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친구가 그렇게 울어. 볼 부비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이고 우리 청래가 이전부터 크게 될 놈인 줄 알았어. 아이고 옛날부터 달랐어 다른 애들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고향 방문을 한다 그러면 프랭카드 막 붙어. 그리고 당숙 아저씨 다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서 묵념할 때 있잖아. 보면은 뒤에 몇십 명 서 있어. 동네 어른들 다 오고 막. 그리고 연락이 없던 친척 있잖아. 칩촌 아저씨 이런 분들 전화 와. 야 진짜 내가 예쁘다. 막 이러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하동 정씨인데요. 문절공파 27대 그러니까 나는 영웅이야.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동네 어른들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시항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시제 거기는 꼭 가야 돼. 안 오면 우리 큰 형님부터 작살나. 가야 돼 거기. 뭔지도 모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중에서의 대우 이야 국회의원 해야 돼. 그렇게 한 번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 뭐 있어. 국회의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잖아. 난리가 나. 그리고 반찬 걱정 안 해도 돼. 동네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반찬 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드셔야 된다고. 나도 몰래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만 전화 걸어가지고 의원님 식성이었더냐고. 대부분 식성 연구가가 돼. 갓김치 가져오고 그래. 그래서 냉장고를 더 사야 돼. 지금 있는 걸로 다 담을 수가 없어. 다 받으려면. 사양하면 사양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야 선거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붙잡고 막 울어. 막 반찬을 막 오고. 많은 동네 아줌마들이 정청래 의원의 식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근데 연구할 필요가 없어. 콩나물 국밥만 좋아해. 나는 그것만 사주면 돼. 국회의원 되면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뭐 국회의원 되면 자가용이 나온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기차는 공짜로 탄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짜로 탈 수 있어. 국철에 대해서. 그러나 국회의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제가 부산에 가는데 이러이러한 공무로 갑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귀찮아서 그냥 돈 내고 가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기차 공짜로 타본 적은 없어. 다 돈 내고 탔어요. 근데 그런 특권은 없어. 근데 그거 뭐 한 5, 6만 내지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금 특권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특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활용하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또. 국회의원 하면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음을 얘기할게요. 국회의원 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국회의원 아들은 좀 불행해요. 왜냐면 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거든. 온갖 특권은 가오잡는 것은 아버지가 다 하고 아들 딸은 별로 좋은 게 없어. 왜 방정받게 살면 안 돼. 품행히 방정해야 돼. 너는 국회의원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애들이 별로 놀지를 못해.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유 없이 정청래 KXX 이런 거 들으면 황당해. 열받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데 이런 거는 나하고 관계없잖아. 애들 책임이잖아. 애들 보고 견디라고 그래. 그냥 본인은 해. 그냥 이기적인가 아들이 와서 따져. 아버지 아버지 국행을 하지 마세요. 왜 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욕먹어요. 네가 먹고 말아. 자기는 해. 애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애가 얘기하는데 포스터가 붙었어. 자기 중학교 다닐 때 포스터가 붙었어.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빠가 사진이 딱 붙었으니까 잘 나왔나 볼 거 아니야. 하는데 청청래 저 새끼 말이야. 아이고 이러면서 욕하고 가더래. 진짜 일로 봤더래. 그런데 어떻게 국행은 아들이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국행은 꼭 해야 되겠어요. 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마누라도 별로 안 좋아.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국행은 마누라라서 우리 집사람은 옷이 화려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좀 검소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다고 검소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런대. 국행은 마누라가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좀 괜찮은 옷 좀 반짝거리는 걸 입고 다니더니 국행은 마누라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또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건 마누라가 당할 일이지 뭐 나는 국행은 해야 되겠어. 하여튼 마누라도 안 좋아.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세요. 옛날에 독립운동가 하던 사람들 다 그랬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운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감수해야 돼. 국회의원 하려면. 알았죠? 네. 가족은 별로 안 좋다. 그리고요.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우리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 억울한 욕을 많이 먹거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국회의원이 죄인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된 것 자체가 죄인이야. 왜? 예우 없이 막 욕해.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아니고 대통령이었지만. 진짜 노 대통령한테 심할 때 골프 치러 가서 공이 안 맞아. 그럼 노무현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랬다잖아. 비가 많이 왔어. 아 진짜 노무현 때문에 비 많이 왔네. 이렇게 됐다잖아. 그냥 국민 스포츠였다잖아. 까는 거.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더 많이 욕을 먹지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가다가 돌뿔에 채 넘어졌어. 그러면 정청래 이 새끼 막 그래. 억울하게 욕 먹어. 막 인터넷 막 써.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편인데도 막 그래요. 그냥 일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아 그려려니 해. 근데 우리 편들도 그래.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았어. 지금 정치 알바나 이런 데 SNS 보면 가끔 그런 저를 까는 우리 편인지 고도의 국정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까요. 정청래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노무현 씹더니 이제 친노인양 하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열린우리당 탈당한 적 없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판 공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허위사실로 배 아픈 거야. 정청래가 막 좀 뜨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픈 거야. 좀 주저앉혀야 되겠어. 우리 편인데도 막 그래요. 억울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기는 커녕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할 때 아무도 백분토론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저 혼자 나가서 싸웠습니다. 양정철 비속원하고 그런 사실 아시나요 그럼 바로 밑에 댓글 뭐라고 달리는지 알아 쪽팔리 이런 것까지 쓰냐고 막 이러고 또 공격해 그거 가지고 안 쓰는 게 나아 그런 건 그냥 바로 블록 처리하는 게 나아 그렇거든요. 그럼 또 막 공격해 노무현 대통령을 방어하려고 TV토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웃긴 게 안 나간다고 했어 제가 그때도 나갔거든요. 원포인트 개헌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서 노무현 대통령이 홍보수석한테 전화해서 정청래 의원 어제 토론하는 거 다 지켜봤다. 생방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본방 사수 막 이런 거 했더라고 정청래 의원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해줘라. 그래서 직접 청와대에 전화가 와요. 그런 사실을 내가 쪽팔리게 막 쓰겠어 지금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 그게 남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 대통령을 방어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언론에 대못질하냐 뭐하냐 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만나는 20년 주기는 있는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국령 낭비 차원에서 같은 시기로 맞추자 이러고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으로부터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요. 원포인트 개헌하자 할 때 그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했던 말이 지금도 회자됩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에요.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갔는데 나 혼자 나갔다니까 TV토론에 놈이 막 방어했다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더 공격해 소심하게 이런 걸 쓴다느니 뭐 너 자랑질 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댓거리를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좋아 왜 욕은 잠시 먹고 뽀대나게 살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해야 돼 이래도 그리고 국회의원은 휴식이 없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제가요 국회의원 떨어진 국회의원 임기가 아니야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난 할 일 없어가지고 고추밭에 가서 물 주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동네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전화한 거 왔어요 내가 얘기했죠 의원님 포크레인이 학교 체육관 공사하다가 전기선을 건들어가가지고 변학기 3개가 나갔어요 우리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해요 이것 좀 빨리 고쳐줘요 난 국회의원 아닌데 국회의원 아니어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런데 그로부터 4시간 후에 계속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쪽지가 와 부산에서 무작정 상경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청래 의원만 해결해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아니거든 어제까지였거든 그런데 실제로 홍대행은 제가 찾아왔어요 전화가 와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원 의원실로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얘기하고 갔대요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옵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술 먹자는 전화야 그런데 진짜로 급한 전화도 많이 옵니다 누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는데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 좀 잡아달라 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해줘야 돼 그리고요 빠른 기자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 되면 전화 옵니다 나는 보통 새벽 3시에 자거든 낮에 못한 거 있잖아요 파파이스도 들어야지 전국구도 들어야지 인터넷 검색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3시쯤에 자요 2시에 3시 사이에 6시에 전화와 그리고 취재를 해요 못 살겠어 그런데 짜증 내면 안 돼 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가오 잡는 거 많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쉬면 안 돼 토요일날 일요일에 쉰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역의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회의원들은 금요일까지 여의도에 있고 금요일날 오후 되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있잖아요 이틀간 빽빽하게 일정을 다 잡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 그래서 한 시간 간격으로 잡아요 일요일날 더 바빠요 지방 의원들은 그런데 서울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되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배구대회 구청장기 족구대회 구청장기 탁구대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구청장기 줄넘기대회까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이게 한 30개 되거든요 이게요 구청장기를 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연합회장기를 또 해 이 30개 체육회에서 구청장기 한 번 해요 그럼 탁구연합회 회장배 탁구대회 이러면 60개를 하는 거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요 그것만 하나 마포구 생활체육협회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럼 가가지고 느릿느릿 걸어야 돼 또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살짝 빠지려고 의원님 어디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끝까지 가가지고 꼭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어야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이런 데서요 부리우뚝기 김장당기 이런 거 해요 그럼 가야 돼 가가지고 양복 입고 가면 아 의원님 양복 벗어 이렇게 얘기해 양복을 벗어야 돼 앞치만 입어야 돼 머리에 뭐 뒤집어 써 고무장갑 껴 의원님 그냥 고무장갑 끼면 어떻게 해 흰장갑 끼고 해야지 흰장갑 딱 끼고 해 그럼 도망가지를 못해 계속 김장 해야 돼 이거 배추 저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파김치가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괴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것만 끝나면 달콤한 또 내 개인적인 가오다시가 있잖아 참아야 돼 해야 돼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요 오늘은 좀 늦잠 좀 잘까 그러면 일정표를 딱 보면 야 일찍 하는 거야 이건 새벽 6시 공독동 로타리 어머니 플리스 교통 안전 캠페인 하면 또 이거 있잖아 이거 메고 가야 돼 이거 어깨띠 메고 그리고 막 가야 돼 몇 킬로 막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시린내생 하면 안 돼 아 너무나 즐겁다는 듯이 막 막 다녀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 그것이 짜증나는 사람은 있잖아요 참아 해외 출장 갈 때 좋잖아 그거 참고도 하는 거야 그리고요 아 이건 좋은 것도 있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돈이 있어도 이건 좋은 거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선거법이야 아무래도 사주면 안 돼 그럼 걸려 국회의원은 4년 후에 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야 4년 동안 누구한테 밥을 사주잖아 그러면 금품 제공으로 걸려요 이건 좋은 걸로 불려야 되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가서 얻어먹어야 돼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이 가면 아이 정의원 그거 막걸리 한 잔 좀 사봐 그러면 선거법으로 걸립니다 아 그래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오는 거야 아주 선거법을 잘 만들어놨어 이거 왜 이거 왜 지금 나쁜 불편한 점으로 분류했지 이거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아니라고 지금 비서 무시하는 거야 하여튼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건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예인입니다 표정연기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연예인 엑스파일이라는 거 있었어요 국회의원 하면 이런 연예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문광이 방송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랑질을 하나 해야지 4분 남았네 그리고 2분간 해야지 연예인 노조가 12,000명이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사람은 1,000명이에요 만 1,000명은 손가락 말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잘나가는 스타였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접시 못 닦습니다 그냥 쫄쫄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 노조하고 제가 합심해서 재단을 만들자 복지재단 복지재단을 만들자 그리고 따사모가 있어요 따사로운 사람들 뭐 김재동 뭐 윤 또 누구지 뭐 있어 하여튼 정준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립식을 하면서 63빌딩에서 하여튼 대용준 장동건 빼고는 다 왔던 것 같아요 스타 연예인들은 뭐 탤런트 분과 영화배 분과 코미디 분과 뭐 분과 다 왔어요 2007년도에 그때 나 고개가 상 받았다 이순재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이사장이었거든요 감사패 정청래 의원 귀하는 우리 연예인들의 복지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정성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연예인 복지재단 이사장 이순재 이렇게 내가 봤었어요 제가 그때 박수 쳤 전 사람이 신동연 뭐 이런 친구들이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자랑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분도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 때도 내가 좀 도와드렸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비교적 많이 알아 연예인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야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살아요 똑같아요 또 똑같은 게 뭐냐 실제로 연예인들 있잖아요 내일 촬영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사람이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밤새 막 그대로 깨고 밤새 막 부부싸움을 해 아침 8시까지 부부싸움을 해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촬영장 10시에 나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런 거 연기해야 돼 심장이 괴로울 거 아니야 밤새 부부싸움 하고 막 머리 첫째 잡고 막 살아모살 했는데 아주 다정한 화목한 가정 이런 거 연기해야 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날 맞아서 정청례 의원님 축사 있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마누라 내비게이션 여자 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 그럼 어제 부부싸움 했던 게 막 왔다 갔다 해 자기 속마음이 어떻더라도 공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괴로움을 참아야 돼 왜? 공항 30분 전에 가면 그냥 간다니까 국회의원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겠지 또 하나 지역 돌아다니만 보면은요 모두 다 선생이야 국회의원 한 명만 학생이야 쉴 줄 있었던 일입니다 망원동 망원우체국 사거리에 가보면 청기와 숯불갈비라고 있어 코 옆에 남도가든이라고 있어 남도가든에 경로장치가 있었어 싹 가는데 청기와 숯불갈비 옆에 어르신 몇 분이 소주를 나수를 들고 계시더라고 11시 50분에 난 12시 부터 행사인데 딱 봤는데 그냥 갈다고 했더니 정의원 잠깐 이리 와봐 안 갈 수가 있나 앉았어 아 정의원 오랜만인데 말이야 요즘 텔레비에 거점 있잖아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좀 해 싸우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따라주는 거야 어르신 제가 지금 행사가 있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따라주는 술은 뭐 안 먹겠다는 거야 아 예 한 잔 주시죠 한 잔 맛있어 옆에 사람이 아 내 잔도 한 잔 받아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두 잔 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나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 술만 먹고 아 예 그럼 한 잔 받아 먹어 한 사람한테 다 따라줘요 그러면 한 병 반을 먹어 10분 안에 그러면서 10분 동안 했잖아 한국 현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북 분단의 문제 뭐 정치 개혁의 문제 부정 부패의 문제를 술 마시면서 들은 거야 10분 동안 그러면 소주 한 병에 7잔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0잔 11잔을 먹는 거야 10명 있으면 10잔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 비틀거려 낮술 먹어서 빈속에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는 가야 되잖아 그럼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럼 가잖아 정청래원 망원이동 경로잔치 오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축사를 딱 나가 그러면 딱 그래 앞에 국회의원이 말이야 대나부터 슬퍼 먹고 다니는구만 얼굴이 벌개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억울해 죽겠어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청기와 숯불갈비에서 술을 안 먹고 갔으면 그분들한테 욕먹고 먹고 갔으니까 그분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야 그분들은 동네 가면서 얘기해 야 정임원은 말이야 행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술 따라주니까 다 받아먹고 하더라 그 사람 척한 사람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옆에 식당에 가서 축사할 때는 야 국회의원 못 쓰겄대 그 대낮부터 슬퍼 먹고 말이야 얼굴 벌개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네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억울해 어쩔 수 없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이 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 작은 걸 보고 큰 걸 놓치는 거야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해야 됩니다 국회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지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8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 읽고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전은 직접 발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분을 배송해드립니다 비크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주셨습니다 딴지 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 쓰리 샴푸 23위로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이 시대에 참 민간인 국회의원 사용법 세 번째 강좌 제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고 예를 들어야 될 것도 많아서 이거는 요약식으로 국회의원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법을 강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300명을 제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취지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왜 아무런 취재나 자료 없이 이렇게 많은 유형 분석을 세계 최초로 해내다니 매우 훌륭한 거죠 데이터가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데이터를 보고 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선 쉽게 국회의원은 어떤 경로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를 보면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보좌관형 국회의원입니다 보좌관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본인도 내가 국회의원 참모가 아니라 나도 국회의원이 한번 돼봐야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에 되는데 가장 근접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영삼 대통령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장택상 이라는 분의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깨지지 않는 최연소 국회의원 25세 국회의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된다고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바꿉니다 저는 19대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회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를 겸임으로 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4년간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보좌관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국정원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통일부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그렇죠 해외 국감을 갑니다 미국에 갑니다 그러면 미국 대사 관을 국정감사합니다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보통 4개국을 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니까 두 번을 하게 되고 8개국을 합니다 주로 주요 국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외교통일을 안 한 국회의원보다는 외교통일위원의 국회의원을 보좌한 보좌진이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했어요 안전행정위원회는 어떤 부처를 국정감사를 하느냐 행정자치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행의 소관이에요 국민안전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만든 부처죠 여기에는 소방과 해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관장합니다 1년에 지방세는 16조원이에요 이거를 깎아줄 건가 면제해 줄 건가 이런 것도 다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웬만큼 국회에서 이건 소관 상임위가 이상하다 하는 건 다 안전행정위원회로 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 특히 간사를 한 방에는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보좌관 보좌관을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쉽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나는 평생 보좌관만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한 5살 되면 국회의원을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 여러분 아시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유은혜 의원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동작부에서 떨어졌던 전병헌 의원 이협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하기가 다른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편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보좌관형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보좌관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좌관으로 뽑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뽑힐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두 번째 지방의원형이 있습니다 서울시로 치면 마포구의원이 있고 서울시의원이 있고 마포구청장이 있어요 마포을 정청래 지역구에는 시의원이 2명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는 10명이에요 10만이에요 국회의원 1명 20만 유권자인데 2명의 시의원은 10만 명씩 나눠가져요 훨씬 지역 유권자하고 접촉 면적이 넓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좌관보다 그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구의원 4명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밑에는 아니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국회의원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 마포를 치면 시의원 2명 시의원 1명에 구의원 2명 지역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 하다가 승진해서 시의원 하다가 구청장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서울시의원 하면 내가 언제까지 서울시의원만 할까?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을까? 라고 마음 먹으면 안 돼 국회의원한테 바로 잘려 왜? 자기 경쟁자잖아 그러니까 내색하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아이고 의원님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시의원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준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시의원 두 번 했으니까 정청래하고 한번 경선해볼까? 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야 잘해야 돼 그걸 알았죠? 그래서 지방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때를 기다려야 돼 국회의원이 막 펄펄 지금 권력으로 막 살아있는데 무모하게 아 나 정청래 원하고 당당하게 경선 한번 해보겠어 당당하게 깨져 현역 국회의원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을 내색하면 안 돼 굉장히 알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구의원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상암동 아파트 관리회장이야 계속 관리회장으로 민원을 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 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국회의원님 저 구의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돼! 해봐!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지금 구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 시의원 꿈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있잖아요 아 내가 무슨 시의원이에요 나 그냥 구의원만 할래 하고서 씩씩 울으면서 눈을 딱 씩이 떠 보니까 꿈이 있어 그런데 그건 나만 알아 그 동네 시의원은 잘 몰라 그래서 지방의원을 하다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토일 일 되면 내려가고 싶지 않아도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거기 시골에 있는 군수 잠재적 경쟁자야 거기는 맨 동네에 돌아다녀 경로당 가서 축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 국회의원하고 경선하면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내려가는 거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갑자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고래가 됐다 골위 사고가 나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다 그러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시장 군수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구의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하라니까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지역에서 웬만큼 열심히 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눈에 띕니다 국회의원한테 잘해 충성을 다해서 지역 관리도 대신해주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시민운동가형 보통 총선 때가 되면 물갈이 여론 인재영입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1호로 항상 떠올려지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물론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 화를 내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영입하면 다 아이고 알았어 이렇게 가더라고 또 그래서 시민운동가형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운동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유수의 시민운동 여성운동 단체의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다 영입됐습니다 지금도 비례대표로 여성 단체에서 활동했던 회장님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형 물론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을 저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민운동과 국회의원이 똑같은 점이 있어요 이 땅의 잘못된 모순을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민운동을 했다가 국회의원으로 되신 분들은 첫 번째는 깨끗해요 청렴결백 그리고 일머리를 알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민운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총선 기간마다 영입이 됩니다 시민운동 어떻게 해요? 그냥 아세요 그것까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민원년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년 대표로 인재영입돼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 19대국회 최민희 의원입니다 민원년 사무총장하고 말지부터 시작해서 20, 30년 언론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 파파이스에서 뜨고 있는 분 있죠? 김원경 보신 적 있어요? 파파이스? 그분은 모르겠어요 하실지 안하실지 어쨌든 시민운동가형이 있습니다 전문가 영입형 이것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그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눈독을 들입니다 저분을 우리가 모셔오면 우리 정당에 도움이 되겠는데 총선에 도움이 되겠는데 정권교체의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혜원 브랜드 디자이너스 국내 최고잖아요 그런데 왠지 저분을 모셔오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홍보가 끝내줄 것 같아 모셔왔어 역시 발군의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도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에서도 홍보해서 압도했잖아요 그래서 총선 승리의 한 부분을 이릭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홍보 파티였고 손혜원이었다 이건 저랑 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면 박수 한번 유명인사형 유명인사형 이분도 역시 인재영입순위에서 0순위입니다 왜? 그 유명인사가 오면 그분을 지지하는 펭크로 회원들이 다 따라가 제가 시련은 안 됐지만 제가 초선 때 e스포츠 국회의원 모임 회장이었어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도 했어요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도 없던 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란의 황제 임요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고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 이효리 씨가 여러분 싫어하려나? 이효리 씨가 연예인 중에 팬클럽 회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요환이 더 많았어요 그걸 시련하지는 않았지만 임요환 왠지 땡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비례대표 1번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모셔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지금 한참 잘하고 있지만 한 10년 후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영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유명인사형 이런 사람들은 항상 총선 때 대선 때 인재영입 순위 1호입니다 그럼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떡하냐? 그거 묻지 말라니까 유명이 지라니까 금수저형이 있습니다 부전자전형 이분들은 손쉽게 국회의원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됐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부전자전형 아버지 나 국회의원 되고 싶은데 아버지 국회의장이나 이런 거 했으면 내가 쉽게 될 텐데 나 진짜 국회의원 아버지 때문에 못해요 잘하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그래서 부전자전형이 있더라 여기 있는 학생이 법학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왔니? 그랬더니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대 그래서 내가 너는 유리한 고지다 지금 법학과를 다닌대요 국회의원 중에서 변호사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요 합정동을 선거운동하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실제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왜요? 국회 견해가 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산초등학교 근데 와서 애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도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너 뭐 하려고 그래? 엄마 나 국회의원 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변호사가 돼야 국회의원 하지 그래서 자기는 변호사가 돼서 인권변호사가 돼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애가 태도가 달라졌대 변호사도 보좌관 출신이 국회의원이 많은 것처럼 변호사 출신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같이 법을 다루잖아요 물론 입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법이지만 사법부지만 가깝거든 그래서 변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좋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떨어져도 밥 걱정 안 해도 돼 변호사가 그냥 또 하면 돼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 보면 그 동네 가서 변호사 사무실 딱 내고 나는 변호사비 별로 안 받아도 돼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 500만 원 받을 거 50만 원만 받아도 법에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무노별론만 아니면 돼 그럼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500만 원 받을 건데요 제가 5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다 찍어주세요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알았지? 그냥 저는 원래 50만 원이 최고 수입입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받아 누가 뭐라고 안 해 수입률 책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되기도 굉장히 유리하다 다른 직업보다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유명 종편형이 있습니다 종편에 가서 계속 떠들어 되지도 않는 말 근데 얼굴을 알려줘 동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폭망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영입 인재영입 1호 누가 했어요 종편 사람들 했잖아요 다 떨어졌지만 본인들은 종편에 나갈 때 그런 생각이 없었겠을까요 있었을까 있었겠죠 얼굴을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 나왔어 마포의뢰 종편 정청례 막말을 잡겠다 뭐 이래서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잡혔어 경선에서 종편에 나가는 것은 언론 방송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그런 뜻을 숨기고 나간 사람도 많이 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편에 많이 나가서 알려줘서 우리 당에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종편에 자주 나갔던 사람 그렇죠 여러분 누군지 알죠 내 입으로 누군지 말 안 해도 아는군요 그 다음에 공무원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공무원형 중에서 장관을 한다 영입순위 1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장관 이번에 새누리당 진박계로 굴러서 국회의원이 됐죠 장관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게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을 더 높게 쳐줘요 그래서 장관 그러면 일단 먹어줘요 그래서 장관 타이틀로 국회의원에 나간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장관을 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꽂아줍니다 그래서 공무원형 중에서 장관 그리고 무슨 기관장 경찰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경로가 그렇습니다 실업가형 욕먹지 않고 그리고 사회의 공익적 가치에도 기여한 기업인들 이번에 대표적으로 김병관 그렇죠 넵젠 예전에 문국현 이렇게 사업가로서 좋은 이미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은 그분들도 국회의원이 되는 경로에 한 경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참여형 정권참여교수형 이건 누군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당 국민의당 누구도 가 있어요 교수를 하면서 한 편을 계속 드는 거예요 새누리당 편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에 무슨 비대위 뭘로도 영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정권참여형 교수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에 그 분야에 금융 분야 구조조정 분야 노동 분야 전문가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면 유명하지 않아 매력을 못 느껴요 정당에서 그런데 테레비 계속 토론 나오고 막 방송 나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정당에 필요합니다 정권교체 그러면 그분한테 오파가 가요 이번에 좀 참여할 수 없냐 그러면 아니다 나는 상하탑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겠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왠지 땡겨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리고 끌어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출신 언론인 출신은 뭐가 장점일까요 유명세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괜찮죠 그렇죠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앵커 출신 아나운서 출신 기자 출신 이거는 새누리당에도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기자가 돼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언론고시 힘들잖아요 아니 안 힘든 게 어딨냐고 나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사실 힘들어 노력해서 되는 거야 이거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력하라 이거예요 언론인 기자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영입형 지금까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인재영입형인 거죠 그런데 최근 한 20년 동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벤져스 인재영입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초선 의원 중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많죠 인재영입 당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 문재인에게 박수 한 번 인재영입은 추호선생이 한 게 아니에요 인재영입에 대해서 인재영입에 대해서 그분이 추호에 관여를 한 게 없어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표창원도 있지 김병관도 있지 박주민도 있지 재윤경도 있지 되게 지금 뭐예요 인재풀이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오늘 한결심은 일면이 누가 장식했어요 재윤경 했잖아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전문가를 영입하니까 바로 먹이를 낚아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재영입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다양하고도 많은 수가 인재영입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수가 당선된 모범적인 인재영입이었다 이런 거죠 4년 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인재가 되라고 인재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 경로 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수박 걸탈기식으로 제목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 유형이 딱 하나 있어요 정청래형 정청래형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저는요 변호사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금수저도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시민운동가형도 아니에요 유명인사도 아니었어요 청와대 경력형 아 제가 이거 빼놨구나 청와대 경력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청와대 무슨 수석을 했다 무슨 비서관을 했다 행정관 청와대를 다 먹어줘요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 당에 경선을 할 때 지역에 가서 이번에 청와대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경력이 가진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선을 하잖아요 우린 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아파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그걸 무조건 뽑아줘 굉장히 유리해 다 됐어요 은평에서요 이름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가 그분이요 임종석 전 의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겼다니까요 경선으로 청와대 경력형은 특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청와대 근무하라니까 어떻게 근무하냐고 그냥 다음 뛰어넘어가 앉아있어 써달라고 춘추관 쪽 가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라니까 그래서 청와대 경력형 저는 청와대도 아니야 변호사도 아니야 아시다시피 종편 출연하지 않아요 실업가형도 아니야 언론인 기자형도 아니야 그렇다가 나를 누가 인재형이 해줄 리도 없어 그래서 따로 분리했어 정청래기 때문에 정청래형으로 분리한 게 아니야 이런 형에 포함이 안 돼 정청래형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랬대요 문학은 조금 해가지고 반공글짓기 대회 막 상 받고 이랬던 사람이야 무찌르자 공산당 팀 스피릿 훈련 저 한미군사동맹의 위험을 봐라 이래가지고 환경미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야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야 나처럼 있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많이 학생 학교 다닐 때 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반공 웅변대에서 막 상듯하고 했어 자 양의 탈을 쓴 공산당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박수 그랬던 사람이 대학에 가서 대학도 못 갈 뻔했어 돈이 없어서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나는 원래 건대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옥슨탈시집 들어가고 싶었어 플로리아 뜨구두구두구 뜨구두구두구 이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때는 홍서범 있잖아 진짜 지금으로 치면 뭐야 가수 엑소 대단했어요 저들 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발을 벌려서 돌면 야 불이 춤춘다 불로리아 두구두구두구 나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옥슨 있잖아요 거기 오디션 보러 갔어요 나 갔는데 그 옥슨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금 기타 하나 메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무슨 파업 현장 이런 데 다 됐을 것 같아 근데 잠겨 있었어 엠티 갔대 대성리로 그래서 학보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보사 기자가 됐어 기자가 되려니까 데모하는 현장 막 취재해야 되잖아요 학생 기자 수첩 들고 그러다가 의식화 됐다니까 책이 꽤 되고 그리고 감옥도 가게 되고 두 번씩이나 근데 91년도 강경대 열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강경대 강경대 타살 전투경찰이 쇳바이프로 쳐가지고 머리를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명지대 학생이 거기에 항의한 대학교 분신자살 전국이 있었어요 첫 1호가 전남대 용봉 편집장 박승희 열사 라는 여학생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성균관대 김귀정 열사 그리고 경원대 천세용 열사 김기설 유서 대필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사람이 계속 죽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면벽수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부자를 틀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냐 이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가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다 자연의 한 조각 이지 않겠는가 기억나시죠 이것과 유사한 것이 제가 생각났어요 91년도에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붙어다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왜 나도 감옥 밖에 있었으면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가면 이 세상이 우주가 눈을 갔는데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뭔가 정청내라는 존재는 뭐지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물리학 천재도 아니거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1991년 5월 어느 날 목포 교수소 일사상 일방 1.04평에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하필이면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공간 1991년 5월 나는 왜 하필이면 그 작은 태양계 그 중에서 지구 중에서도 분단된 조국 그것도 목포 교수소 일사상 일방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미해요 시간의 개념으로 내가 100년을 살든 찰나잖아요 내가 이 지구 200개 국가를 다 여행한들 점이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년의 시간과 이 지구를 다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찰나여 점이잖아요 내가 그것밖에 못해 100살을 살아도 내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이 미미한 존재의 미미한 나 개인의 목표는 너무나 미미한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정청래에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목표가 너무 미미한 목표야 내가 그런 미미한 목표를 삼고 이 세상을 살다 간다는 것이 너무나 후죠 그리고 더 큰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 그럼 나 같은 미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 뭘까 그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북한까지 7천만 명 이 사람의 공통된 꿈은 뭘까 조국통일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 나는 그러면 조국통일을 위해서 인생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나의 미미한 개인의 목표보다는 좀 더 큰 목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조국통일 좋아 멋있잖아 조국통일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난 조국통일 해야 되겠어 그럼 뭘 해야 되지 나가서 여러 직업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회를 변혁해야 되겠다 그런데 변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지 여러가지 직업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딱 걸린게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은 미래의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단죄하는 거예요 미래 권력에 나는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입법 행정사법이잖아요 제1의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를 안 나와도 뽑아주잖아 사법고실 패스 안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잘하면 되지 난 어차피 서울대도 못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어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난 잘할 수 있어 일단 얼굴이 생겼어 왜 웃어 그런 거 다 보잖아 국회의원 뽑을 때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27살 때 내가 뭐 그렇게 험상구진 얼굴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에 의하면 네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야 야 청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참 얼굴이 제일 잘생겼다 그래서 난 믿었어 그리고 뭐 내가 봤을 때 사지 멀쩡해 뭐 그리고 좀 이것도 돼 어 맞아 국회의원 이거 해도 되겠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그때 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91년도 5월달에 27살 때 어 근데 국회의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무지하게 착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람들이 찍어줘야지 근데 찍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야지 그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뭐지 자본주의 속에서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지 그래서 나눔과 베품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나는 책에서 나눔과 베품이란 단어를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27살 때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럼 나는 나눔과 베품에 생활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내가 뭐 나눠줄 게 있어야지 아 그러면 내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일단 벌어야 되겠다 그것은 돈이 목표가 아니라 물질과 재화가 목표가 아니라 그 내가 핏땀을 줘서 번 물질과 재화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르락 물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게 딱 잡히고 나서 맨투맨 종합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맨투맨 종합영어 아시죠 맨투맨 종합영어 1권부터 5권까지 있어요 1, 명사 1, 명사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공부해 그래서 막 외워 문법을 막 씹어 먹어 책으로 그때는 영어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사의 종류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아 맞아 이거야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한정용법과 그리고 서술용법이 있어 한정용법에는 후의수식이 있고 전의수식이 있어 서술용법은 다섯 가지 예의가 있어 가운의 예의 가능 운명 예정 의도 의무 두부정사 7가지 목적이 있어 부사적 용법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조건 양보 정도 막 외워버려 팔 품사가 있고 문장 형식은 5형식이 있어 막 배워 공부해요 아 내가 그래서 학원을 해야지 그래서 학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딱 10년만 할 거야 그래서 인생설계서를 씁니다 만 38세 17대 국회의원 당선 10년 전에 그걸 딱 써 그럼 그것이 되려고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할까 어 영어회화는 좀 해야 돼 연세억당 등록 연세억당 다녀 내가 2년간 근데 영어를 지금도 못해 그때 나랑 같이 다니던 분이 손석희야 그분 외국 유학 간다고 그분은 영어를 잘하더라고 나는 왜 못할까 하여튼 다녔어 그래도 내가 박사는 아니더라도 석사 정도는 따야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딱 들어갔어 왜 조국통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아들만 생났어 항상 통일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의지와는 상관없어 나차마저 내가 이름을 지으니까 걔가 이재의의가 없더라고 반론을 제기하네 우리 아들이 나차마저 내가 이름을 지었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국통일 그날까지 한 백 그 이름 한결같아라 한결 아무리 고난이 와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서 있어라 한솔 우리 아들 이름이 한백 한결 한솔 지금도 불만이 없어요 걔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91년도 5월달에 내가 조국통일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저는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제 주례 선생님도 의도적으로 김제까지 찾아가가지고 주례 서달라고 그래 그게 누구냐 문규현 신부님이야 문규현 신부님이 우리 결혼한 우리 마누라 같이 데려갔어 야 정청래 너는 천주기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주례 서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도 바쁘고 미사도 있는데 아니 서줘요 내가 왜 서줘야 되냐 빵 동기잖아요 같이 징역수 해놨거든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례를 서주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미사를 접고 다른 분한테 맡기고 토요일날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분이 와서 주례했어요 한 줄만 딱 기억나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서 진보의 세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례사도 참 과격해 나는 그래서 안 진보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왜 서 동의하십니까 해서 고개를 끄덕거렸거든 동의했거든 하객들 앞에서 나는 그래서 진보의 세계로 나가야 돼 준혜 선생님 말에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래서 10년 준비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전대문동권 중에서 의장 출신도 아니고 총학생의장 출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분류관을 해도 어디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먹는 거야 아까 정청론의 유형 빼놓고 나머지 형으로 갔으면 징계도 안 먹어 왜 나는 오로지 믿는 게 개파도 없고 학벌도 없고 변호사도 아니야 난 믿는 게 국민 밖에 없어 유일한 백이 국민이야 그러니까 국민 시킨을 했어 그랬더니 징계를 먹더라고 컷오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돼 네 정청래 형이었습니다 좀 편파적으로 길게 했습니다 뭐 꼽냐 정청래 형 오래 했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대도의 공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성격의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가 당선되는 선거운동을 하라 이건 손혜원처럼 선거 영향 선거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선거에서는 신의 영역이 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정청래 컷오프처럼 근데 이 응력 밖이야 이런 거 후보 구도 평판 뭐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것은 국회의원 사랑법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두 시간이 됐어요 원래는 한 시간 반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삼사십 분씩 더 늦어집니다 오늘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진짜 6월 10일 날 그때도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7시에 또 여기서 합니다 국회의원 사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번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들었는데 빠진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더 궁금한 게 뭐가 있을지를 추려서 압축 요약해서 1시간 반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 이곳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만 박수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벙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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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